안녕하세요 공쌤 기타를 운영하고 있는 공쌤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가 천명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시작한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커버 영상과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명을 맞이해서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작년 12월 정도에 클래스이라는 강의 플랫폼에 기초 강의를 올려놨었습니다 그 기초 강의 영상을 저희 유튜브 공쌤 기타 채널의 오픈소스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 교재 이 리딩기타라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래 구매 링크에 가셔서 교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교재대로 한 곡 한 곡 매주 성실하게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기타 기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는 저희 채널에 기타뿐만이 아니라 보컬 또 드럼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커버 영상도 좀 올리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찾아와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가는 공쌤 기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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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